자 4강은요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 4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what이랑 which이랑 why이랑 how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들어야 될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what이나 which인데요 여러분 이게 딱 들렸을 때는 뒤에 뭘 듣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질문에 답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what 다음에 타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what 타임이라고 하면 몇 시 언제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when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what time does the conference start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파트 2에 의문사 의무문이 나왔을 때는 이 의문사를 먼저 잘 들어주시고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순으로 잘 들으시기만 한다면 시험장에서 고민을 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what time does the conference start 여기서 뭘 잘 들어야겠어요 what time이랑 conference start 이거 세 가지만 잘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which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묻는 거예요 which 다음에 medicine 나왔네요 약이라는 의미죠 어떤 약 did the doctor 의사가 tell you to take 너한테 어떤 약을 복용하라고 말했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들어야 될 거 뭐냐면요 which 다음에 나오는 명사 이거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얘랑 그리고 사람 doctor tell you to take 어떤 것을 복용하라고 하셨습니까? 뉘앙스 한 번에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뭘 잘 들어 알겠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잘 듣자 라고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y를 하겠는데요 일단 why는 이유를 말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유 말하면 당연히 because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because 다음에 나오는 절이 있어요 여러분 절은 주어랑 동사랑 나오는 완벽한 문장인데요 because가 생략이 되고 그냥 뒤에 이유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만 기다리기에는 조금 요새 토익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외하고 주어동사 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because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 통명사 이런 것들 기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why라는 것은 왜? 라고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how 친구를 만났을 때 뒤에 만약에 come이 나왔어 그럼 얘도 왜?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what's the reason 이라고 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여러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how는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물어볼 때 상태를 물어볼 때 수량을 물어볼 때 기간 빈도는 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회적 답변인데요 파트 2에서 딱딱 떨어지는 게 잘 안 나와요 요새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회적으로 뭐 모릅니다 아니면 공지되지 않았어요 아니면 mary한테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우회적인 답변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반문하는 식의 답변도 괜찮게 잘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I'm not sure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I am not 다음에 quite라는 단어가 나와도 돼요 다시 적어야겠다 quite, 꽤 라는 표현입니다 I'm not quite sure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로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공지되지 않았어요 공지하다 영어로 뭐 있습니까 announce 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니면 notify 이런 것들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반문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야 컨퍼런스 언제 시작해? 라고 물어봤는데 Didn't you read the email? 너 이메일도 안 읽어봤냐? 그 안에 정답이 다 있는데 아니면 그 안에 정보가 다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반문식의 답변도 요새는 굉장히 정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질문에서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는데 답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으면 이거를 배제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얘네들도 요새는 정답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런 팁들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